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돌아라 손을 잡고 알죠 해봤죠 자 자 이것만 끝나면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돌아라 그런 다음에 어디서 만난 사람하고 또 다음 사람이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질문 해봤어요 다음 작이랑 하? 응 알아요 시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밀려다시다 앞으로 다시 모여요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